도박 혐의로 붙잡힌 외국인 남성이 경찰서에서 수갑을 찬 상태로 달아났습니다. 경찰이 바로 쫓아갔지만 놓쳤는데요. 공국진 기자입니다. 경찰서 주차장에 순찰차가 도착합니다. 차에서 내린 경찰관이 한 남성을 데리고 안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경찰서 정문 밖으로 나와 달아납니다. 경찰 두 명이 뒤를 쫓습니다. 도주하는 남성은 뒤로 수갑이 채워진 상태지만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야외 주차장으로 남성이 들어오고 뒤이어 경찰도 따라왔지만 여유롭게 따돌립니다. 오늘 새벽 1시쯤 30대 베트남 국적 남성이 붙잡혀 경찰서로 이송됐습니다. 불법 도박 혐의로 체포된 베트남 남성은 수갑을 찬 채 도주했습니다. 달아난 남성은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경찰은 18시간 넘게 도주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하고 있지만 남성의 행방은 묘연합니다. 최근 3년간 광주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은 입원까지 모두 5건. 지난해는 외국인 피의자 10명이 집단 탈주하기도 했습니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피의자 관리 지침 강화를 지시했지만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입니다. 함께 말씀해 주시죠. ёт